선배님! 쿵 쿵 쿵 이게 원래 제 심장 뛰는 속도거든요? 근데 그쪽만 보면 쿵쿵 쿵쿵 정상으로 뜁니다 무슨 난소리십니까? 제가 좋아한다고요 선배님은요 어떻게 돌아가게 되느냐 내 스스로 왕제임을 전문을 할 것이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빼돌릴 수만 있다면 제 모든 걸 걸고서라도 세상을 피고 있습니다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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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번 내가 없더라도 네가 있다 생각하니 든든했던 것 같아 고맙다 고맙다 기다려 도망가는 건 꿈이 아니라 밀착이 자신이거든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옵니다 현재뿍 시켰다 눈치라로 열어 대답해 지그 잘edy 부끄러워. 제가 쪼군요. 응. 이거 봐봐. 혹시 저 찾고 계셨습니까? 아니요. 산가재함을 찾고 있습니다. 이거 제가 구운 건데 맛 좀 드시겠습니까? 괜찮습니다. 저 기다리신 겁니까? 아니요. 고맙습니다. 정정! 형님과 끝까지 함께한다는 뜻입니다. 난 윤창화라고 합니다. 그쪽 이름은 뭡니까? 기다린 거 맞네. 아닙니다. frag트, 이름뉴하십시오, 숙원ただ 연결십시오 아멘